공권용 남용과 위증 혐의로 재판대에선 리바카 전 LA 카운티 셰리프가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연방법원 LA 지법의 퍼시 앤더슨 판사는 어제 열린 배심원 편결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오면서 1심 재판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각각 6명의 남녀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지난 나흘 동안 편견 절차에 들어갔지만 11대 1로 의견일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검찰은 바카 셰리프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카 셰리프는 지난 2011년 관할 교도소 내 재소자 폭행 사건에 대해 FBI 요원이 수사에 나서자 이를 은폐하고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 징역형의 검찰과 합의했으나 지난 7월 앤더슨 판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승의하지 않아 정식 재판을 받아왔습니다.